성서해석학의 용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공부하기 어려운 것은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용어를 좀 알면 그 과목이나 그 분야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해석학의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성서해석학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성서해석학의 용어와 그리고 주혜와 해석과 설교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해석학의 용어, 이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텍스트이죠. 텍스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말로는 본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죠. 텍스트라는 말은 옷감을 얘기하는 텍스추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뭔가를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말하죠. 그래서 해석이 가미되지 않은 어떤 실제를 우리는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911 사태 같은 경우도 그 사건 자체는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건 좀 다양할 수가 있죠. 미국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 또 이슬람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자체는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경우도 하나의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엄마가 해석하는 것과 또 이웃집의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꿈을 꾸는 꿈을 텍스트로 해서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해석하고 했었습니다. 인간 자체도 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 자체, 인간의 어떤 실존, 현존이라고 할까요? 이 자체가 텍스트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그 본질 그냥 있는 그 자체는 텍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석이 가미되지 않은 어떤 그 실제를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보는 것처럼 텍스트가 해석될 때만이 어떤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텍스트 자체로 생명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저라는 남종성이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해석이나 잠재력이나 또 이 안에 생명력들이 많이 있는 거죠. 텍스트가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그 자체가 생명력과 잠재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해석학을 공부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컨텍스트를 좀 보겠는데 컨텍스트라는 말도 많이 쓰죠.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 로케이션이 중요하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로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로케이션에 따라서 삶의 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있죠. 로케이션,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텍스트가 있고요. 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는 텍스트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다. 그런 것이죠. 누가 he is hot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he is hot 그거 뜨거운데 무슨 얘기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에요. 텍스트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에요. 그러나 그가 병원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병원이라는 위치에서 그가 얘기했으면 그가 열이 높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싸움하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he is hot 하면 그는 뭐 다혈질이라든지 성질을 잘 낸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을 거에요. 뭐 테니스 코트 같은 데서 he is hot 하면 아마 그는 테니스를 잘 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가 규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컨텍스트는 텍스트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라는 말은 상황, 위치, 맥락, 배경 이런 것으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서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텍스트의 컨텍스트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문화적 컨텍스트, historical cultural context 이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자가 한 텍스트의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그 당시에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컨텍스트는 문학적 컨텍스트, literary context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이나 문장도 그렇고 또 문단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맥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사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문화적 컨텍스트, 그 다음에 문학적, literary context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인 건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그게 용어를 정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의 뜻과 우리가 성사해석에서 또 자기 전문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규정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의미라고 하는 말이 있죠. meaning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meaning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eaning이란 무엇일까?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문서로 의사를 전달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저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독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의미와 의사가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사해석학에서 정의하는 의미란 뭐냐면 저자가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의미의 유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의미의 유형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저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사해석학에서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저자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의 특징을 보면 저자는 본문의 의미를 결정짓는 요소, 그러니까 의미를 누가 결정짓느냐, 저자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사해석학, 우리 고전적인 성사해석학에서 용어를 설정할 때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자는 본문의 의미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제 다음 세션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정말 의미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루겠는데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리한 데 있어서는 저자는 본문의 의미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의미는 과거에 의도되었기 때문에 본문의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저자 자신도 본문의 의미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자가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자가 의미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하나이고 저자가 그 당시 쓸 당시에 의미했던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meaning, 이것을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